오늘도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날씨 클릭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박서정 캐스터, 아침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루 안에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10도를 밑돌며 쌀쌀하게 출발했지만 낮에는 20도 이상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마치 초여름같이 느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입고 받기 쉬운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최저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9.5도, 춘천 7.7도, 부산 15.6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청주 23도, 부산 24도로 온화함이 종일 감돌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전라동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하니까요.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하셔서 천천히 서행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일요일에는 흐린 하늘 속 남부와 제주도에 종일 비구름이 머물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클릭이었습니다.